FC불라반데 FC발라드림의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경서가 가로대를 봅니다. 홍수아 선수를 최전방에서 한 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터치 노터치. 넘겨. 민서 박선영 석일기. 저기 가! 서기야 처음대! 서기. 서기야. 서기 터치 보세요. 방향전형. 아직은 잘랐어요. 서동주. 아쉽습니다. 아! 박선영 잘랐습니다. 박선영 올라갑니다. 박선영 선수경 수익. 박선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른발 갈 때 또! 오 경서 뒷발로. 홍수아. 오 경서 뒷발로. 홍수아. 하하하하하 못봤어요. 다시 한 번 킥 인. 송은영 소동주에게. 송준현 내보내고 경석. 경석 닿혀놓고 박선영이 준비하는 킥 인 올렸습니다. 저길! 가깝습니다. 첫 터치가 나올 뻔 했는데요. 자 잘 봐요. 흘려라. 석이가 가져가 석이. 다섯 스트레칭 이후에 석이. 민서 하지만 짤러였던 박선영 서기 경서 따라갑니다 경서 아 잘 붙였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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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붙였다 아 잘 붙였다 경서 마지막 어 어 박가령이예요 아 저쪽 손승현 선수가 준비하는 킥이 어 짧아요 어 짧아요 아 아 아 Did that Car 혹시 takes a 박가령 박가령 아 예 아 에고픽 만들어졌어요 아! 아! 자! 네프이 업! EAR 갑니다! 아!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아 핸드볼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선언됩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경석! 오! 같이가 세리번이야 민석! 아! 갈라드림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동주 나가! 박선영 살짝 내줬습니다! 서동주 따라갑니다만 박선영이 잘라냈지만 뒤에서 민서가 박선영 덧어냅니다 가리히 가 가리히 가 가리히 가 놔둬 놔둬! 오! 머리! 머리! 서동주 따라갑니다 자 서동주 잘 굴렸습니다! 경석아지만 잘라냅니다 석이! 경서에게서! 아! 아! 메시 패스거든요! 그러니까요! 서동주가 준비하는 불나방의 킥인! 아! 송은영! 송은영 위험합니다! 어! 석이 뽑아내고! 와! 이건 안된다라는걸 감지를 했나 봐요 레이더가! 최전방에서 최후반까지 뛰어와서 수비에 가담을 해준 홍수아 수화볼이다 이거 수화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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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선영 들어올리고요! 따라갑니다! 박선영! 경서가 내보냅니다 꼴대로 갑니다! 꼴대로 가요! 자 서동주 올렸어요! 자 서동주 올렸어요! 와! 홍수아 머리를 둔다고 했잖아요! 아깝습니다! 전반전에 상당히 체력 소진이 많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송은영! 송은영! 경서! 송은영! 홍수아! 박선영! 송은영! 도왔어요! 서동주! 경서! 다시 한번 박선영! 박선영 돌아볼게요! 오! 아깝습니다! 종료됩니다! 후반전 시작됩니다! 불나방의 킥오프입니다! 왼쪽 주다! 여기 주다! 아! 서동주예요! 서동주! 경서의 킥이! 경서! 자 라잇따라 흔들어요! 계속해! 계속해! 석이야 가운데! 석이 섬세한 트래핑! 경서에게 뽑아주나요! 경서 끌고 갑니다! 박선영이 수비합니다! 경서 돌아서고요! 박선영 잘 잘랐습니다! 자 석이에게! 서동주의 수비! 석이 따라갑니다! 등지고 경서에게 빼줬어요! 하지만 박선영이 끊어내고! 하지만 다시 한번 경서! 잘했어! 잘했어! 아! 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석이! 접어놓고 경서에게 밀어줍니다! 하지만 잘렸습니다! 홍은영! 경서! 내밑어 내밑어 내밑어! 오 킥 좋아요! 박선영! 잡아놓고 뒤로 송은영이게! 민서의 압박입니다! 박선영! 아! 이거를 끄집어냅니다! 아! 박선영! 박선영! 자! 경서! 잡아야 돼! 홍수아에게 길게 넘겼습니다! 홍수아! 홍수아! 골킥입니다! 오! 홍수아! 오! 홍수아! 아예 지금 헤더 마스터예요! 자! 경서! 민서! 자! 민서에게! 너무 바운드가 높았죠! 자! 올렸습니다! 오! 박선영 넘어지고 나왔습니다! 반칙이죠! 자! 과연 어떤 잡촌을 짰을까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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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서동주! 아! 거기다 대고 샀죠! 홍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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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승현! 박선영 빠르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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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좀 없다! 어디 다 hinter 그타! 서동주가 준비하는 군라방의 킥 인! 자기를ته... 안 대개 안 대개여기서 숙! 박기웅의 슈퍼세이브에요 이거! 다시 한번 서동주! 경서 맞고요! 오! 따라와 달려 베 Begin! 아 뒤로 빼주고 송은영 아 안 돼요 때렸어야 돼요 아 막았어요 자 다시 한 번 쇼트 홍수아 홍수아 야 쏘야 야 괜찮아 괜찮아 자 겸소 자 겸소 박성현 선수가 점핑을 떠서 슛을 막아냈습니다 아 괜찮아 또 맞았어 괜찮아? 자 드롭볼로 가겠습니다 가량이 나와 떨어지면 가량이 나와 나와 민서 버린다 민서 버린다 또 성희 오 송승현 아 때리죠 아쉬웠네요 잘라 가량이 여기 가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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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 장아 나갔습니다 너무 바깥쪽으로 됐어요 경서가 자 경서 오른쪽 가량이 밀리지 말라고 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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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석이와 자 석이와 천천히 천천히 경서 아 이게 놓치 이걸 놓치라 자 석이에게 자 개발슛이 됐습니다 경서 그리고 민서 자 박선영 그리고 또 한 번 경서입니다 자 박선영이 잘랐습니다 앞쪽으로 아 아 아 다리 사이로 발라들이 맷볼입니다 자 경석 킥인 자 박선영 민석 박선영 경석 때리지 못합니다 자 살려내고 다시 한 번 경석 둘 둘 경석 바로 물려주고 석이 경석 바로 물려주고 석이 하지만 홍수하거든요 살려서 가야죠 살려서 가야죠 살렸습니다 한 번에 때려버려 올렸습니다 홍수하 쪽 민석 박선영 서동주 석이 아 오른쪽 석이 아 오른쪽 자 석이 경석 경석 민서 1등 딱히 넘겼고요 민석 딱히 넘겼고요 민석 아 이렇게 넘겨요 박선영 박선영 그리고 서동주 석이 석이 두고 갑니다 석이 아 다ме принцип 하아 아 결정적인 독점 고 뒤üman 배터띠를 놓친 발라들임 자 경서 퀵인. 오오. 경서 덜았어. 경서 덜았어. 들어가. 자 경서가 천천히 접근합니다. 경서 한 방 가나요? 하지만 한 방 가나요? 하지만 박선영에게 막히고요. 박선영 따라갑니다. 박선영 수비력이 좋아서. 여기 간다. 더 와 프레쉬. 프레쉬 프레쉬. 아 서기가 돌진합니다. 어. 아 빼주지 못했어요. 서동주가 잘 막았습니다. 야 빨리 수 와. 빨리 와요. 야 대주고. 야 대주고. 야 대주고. 아 민성. 아 흘리고 막았어요. 자 울렸습니다. 어우. 자 울렸습니다. 어우. 쳐내면서 토너킥. 아 서기가 찹니다. 서기 긁어주고 손순영. 아 손순영. 아 이거 이거 이거. 박살 맞아서 박가령. 박가령 뛰어갑니다만. 갈라드림의 볼입니다. 2분 남았습니다. 이기죠. 선영아 더 주가. 선영아 더 주가. 선영아 더 주가. 선영아 더 주가. 자 경서 선수가 골에 지금 키스를 한 건가요. 자 경서 신중하게. 오케이. 해. 자 받으러 왔어요. 자 받으러 왔어요. 경서. 경서. 아 하지만 박선영이 각도를 잘 좁혔습니다. 경서 올려주고. 터치라인으로 하지만 송은영이 읽었습니다. 석이. 오 석이. 멋진 터닝. 석이. 석이. 오 석이. 멋진 터닝. 석이. 방향 전환. 자 석이. 오 석이. 또 한 번 전환 왼발. 오 석이. 오 석이. 오 석이. 박선영이. 박선영이 막아냅니다. 박선영이 끝까지 수비. 와 석이. 대단하네요 석이. 오 석이. 오 석이 왔어요. 오 석이 왔어요. 제발. 발라드립니다 시간 아래에 꼈어요. 석이. 석이 레지고. 아 하지만 막혔습니다. 박선영. 영화 제발. 자 경서 경서의 발표. 자 혼승현까지 다 투입했어요. 경서. 와아 아이고. intrigued. 아래겸 잡아냅니다. 아래겸 포켓퍼. 어색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제. 골 봐. 커트 커트 커트. 오우 경서 접었어요 슛 경서 가네요 경서 접었어요 슛. 골. 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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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 골 동점 골. 기저귀 기저귀 일어났습니다. 아 2.5초에. 경서 대단합니다 에이스 경서 선수가 결국은 2초를 남겨놓고 동점을. 동점 골을 기록합니다. 결국 승부차기로 불나방과 발라드림. 진짜 미쳤다 경서야. 불나방이 선축을 하겠고요 발라드림이 맞겠습니다. 송은영 선수가 첫번째 키커입니다. 자 1번 키커 중요합니다. 1번 키커 송은영. 송은영. 경서의 펀칭. 자 발라드림은 경서가 1번 키커로 나섭니다. 발라드림 1번 키커 경서. 슛. 막아. 슛. 막았어. 막았어. 안의격. 안의격. 막을게 막을게. 자 2번 키커 서동주입니다 불나방이.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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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요. 아 경서 이걸 무릎 꿇으면서 막아냅니다. 2번 키커 손승현. 자 부상이었는데요. 슛. 박. 슛. 박. 박. 안의격. 대단합니다. 공수하 선수. 공수하 선수. 파이팅. 첫번째 승부차기 경험이죠. 슛. 우와. 슛. 우와. 경서. 경서. 야. 나이스 발라드리면 석입니다 석이. 자 석이에요. 방향 좋죠 석이.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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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났어. 나이스 나이스. 석이야. 하나원님 화이팅. 박선영 화이팅. 박선영. 선영. 와. 막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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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서가. 성공시키면. 발라드림 승격. 그리고 불나방은 강등입니다. 민서. 아. 민서. 아. 빗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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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나방. 누굽니까? 누구입니까? 아니요. 안혜경 골기 벗겨서. 안혜경 2차입니다. 경서야. 막아보 끝나라. 안혜경. 아. 안혜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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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이의 턴. 아. 아. 승강 플레이오프 상대했던 석이와 박선영 선수가 호흡을 맞추니까 이렇게 잘 맞네요. 슈퍼! 다시 말이야. 잡았어요. 석이! 박선영! 박선영! 박선영!